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6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00쪽이네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종합문제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낱말이 되도록 주어진 철자를 완성하여라. 1번 The day when a person was born person은 명사로 개인으로서의 사람을 뜻하고 be born은 태어나다 이런 뜻이니까 The day, 그날, when a person was born 어떤 사람이 태어난, 즉,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 이런 말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을 뜻하죠? 생일은 영어로 birthday이니까 blank에는 birthda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when은 the d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 부사로 when, 야는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내일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다음 2번 A building where the students study a building, 건물, where the students study 학생들이 공부하는, 즉,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 이런 말이네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은 학교죠? 따라서 blank에는 school이 들어가면 되겠죠? where는 a building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 부사로 where, 야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빌딩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다시 들어보죠. 다음 3번 A large room where we read books Large는 형용사로 크기가 큰 이런 말이니까 A large room, 큰 방 Where we read books 우리가 책을 읽는, 즉, 우리가 책을 읽는 큰 방 이런 말이네요. 우리가 책을 읽는 큰 방은 도서관을 말하죠? 도서관은 영어로 library니까 blank에는 librar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where는 room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 부사로 where, 야는 우리가 책을 읽는 방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room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library는 도서관이란 뜻 외에 서재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듣고 다음으로 가죠. A large room where we read books Library 다음 4번 The day when the students don't go to school The day, 그날 When the students don't go to school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즉,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이런 말이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일요일이죠? 따라서 blank에는 Sunda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when은 the d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 부사로 when, 야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day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마지막 5번 The day which comes after Tuesday The day, 그날 which comes after Tuesday 화요일 다음에 오는 즉, 화요일 다음에 오는 날 이런 말이죠? 화요일 다음에 오는 날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영어로 Wednesday니까 blank에는 Wednesda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 which는 the day를 선행사로 하고 동사 comes의 주어가 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죠? which, 야는 화요일 다음에 오는 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day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들어보죠.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중요하니까 잘 알아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 보죠. 종합 문제 2번 왜 내 용법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해석하여라 왜는 의문 부사, 의문 대명사, 관계 부사, 혹은 접속사 이렇게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죠? 왜 내 용법에 유의하면서 하나씩 살펴보죠. 1번 너는 그를 공원에서 언제 만났니? 이 문장에서 왜는 문장 앞에서 의문문을 이끌고 있으니까 의문사인데 언제 만났니? 이런 식으로 동사 meet를 수식해 주니까 의문사면서 부사 역할을 하는 의문 부사가 되겠네요. 다음 2번 2. Was he busy when you met him? Was he busy when you met him? busy는 형용사로 바쁜 이런 말이고 met는 만나다 라는 뜻의 동사 meet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죠? when 뒤에 you met him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왔고 웬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없으니까 웬은 관계 부사가 아니죠? 따라서 웬은 뭐 뭐 할 때 이런 뜻의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네요. Was he busy? 그는 바빴니? when you met him? 네가 그를 만났을 때 즉, 네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바빴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3번 3. The day when you met him was last Sunday The day when you met him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죠? The day, 그날, when you met him 당신이 그를 만났던 즉, 당신이 그를 만났던 날 이런 말이죠? 여기 when은 뒤에 you met 라는 주어 동사가 있고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The day가 선행사로 나와 있으니까 관계 부사가 되겠네요. When you met him은 당신이 그를 만났던 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내일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죠? 정리하면 The day when you met him was last Sunday 당신이 그를 만났던 날은 지난 일요일이었다. 마지막 4번 4. When is your birthday? Birthday는 명사로 생일 이런 말이니까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은 문장 앞에서 의무문을 이끌고 있으니까 의문사가 되죠? 이 문장의 주어는 your birthday이고 의문사 when은 주어인 your birthday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되니까 when은 의문대명사가 되겠네요. When이 의문부사인지 의문대명사인지 아니면 접속사인지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각각의 용법들을 잘 이행하고 문장에 맞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 보죠. 종합문제 3번 필요한 곳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써 넣어라. 1번 Spring is the best season we go on a picnic. 시즌은 명사로 계절 이런 뜻이고 Go on a picnic은 소풍가다 이런 말이죠? 문장 구조를 보면 Spring is the best season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 We go on a picnic이 또 하나의 문장이죠? 따라서 시즌과 위 사이에 시즌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넣으면 되겠네요. We go on a picnic을 살펴보면 We go on a picnic을 살펴보면 We go on a picnic은 목적어와 필요없는 자동사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려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거나 소유격이 쓰일 자리가 비어있어야 하는데 We go on a picnic에서는 빈자리가 없네요. 따라서 관계부사가 들어가야겠죠? 선행사 시즌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n은 써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Spring is the best season when we go on a picnic Spring is the best season 봄은 가장 좋은 계절이다. When we go on a picnic 우리가 소풍 가기에 즉, 봄은 우리가 소풍 가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넣어서 문장 들어보죠. 다음 2번 Spring is the season I like best of all 또는 Spring is the season I like best of all the seasons 이 문장은 the season과 I 사이에 the seaso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써넣으면 되겠네요. I like 이야를 살펴보면 like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선행사가 the season으로 사물이고 목적격이 되어야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들어가면 되겠죠? 정리하면 Spring is the season which 혹은 that I like best of all 또는 Spring is the season which 혹은 that I like best of all the seasons 이런 경우 대개 더 seasons는 생략하죠? 봄은 모든 계절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정답 들어보죠. Spring is the season which I like best of all the seasons Spring is the season that I like best of all the seasons 다음 3번 He wanted to know the place they were fishing Want to 부정사는 뭐 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고 Fish는 여기서는 동사로 낚시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이 문장은 the place와 they 사이에 the place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넣으면 되겠죠? they were fishing을 보면 they가 주어 were fishing은 과거 진행형으로 fish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로 쓰였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려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거나 소유격이 쓸 자리가 비어있어야 하는데 they were fishing에서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관계부사가 들어가야겠네요. 선행사 the place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써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he wanted to know the place where they were fishing he wanted to know the place 그는 그 장소를 알기를 원했다 where they were fishing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던 즉, 그는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던 장소를 알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4번 December 25th is the day Jesus was born December는 명사로 12월 Jesus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Be born은 태어나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The day와 Jesus 사이에 The d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넣으면 되겠죠? Jesus was born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를 쓰면 되는데 선행사 the day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n을 써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December 25th is the day when Jesus was born December 25th is the day 12월 25일은 그날이다 When Jesus was born 예수님이 태어나신 즉,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5번 That is the house was built by them last year Built는 세우다, 짓다 이런 뜻의 동사 Build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죠?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That is the house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다음에 동사 was built가 나오는데 동사 was built 앞에 주어가 없죠? 따라서 was built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대명사를 was 앞에 써주면 되겠죠? 선행사가 the house로 사물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ich를 the house와 was 사이에 쓰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That is the house which was built by them last year That is the house 저것은 그 집이다 Which was built by them last year Was built는 수동태니까 지어졌다 이런 말이 되고 By them은 그들에 의해 이런 뜻으로 수동태의 행위자를 나타내죠? 그들에 의해 작년에 지어진 즉, 저것은 그들에 의해 작년에 지어진 집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죠? That is the house which was built by them last year 마지막 6번 Fall is the season comes after summer Fall은 명사로 가을 이런 뜻으로 오천과 같은 말이죠? 6번도 5번과 같은 문제네요 문장 구조를 보면 Fall is the season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다음에 또 동사 comes가 나오는데 동사 comes 앞에 주어가 없죠? 따라서 comes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대명사를 comes 앞에 써주면 되겠죠? 선행사가 the season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ich를 the season과 comes 사이에 쓰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Fall is the season which comes after summer Fall is the season 가을은 그 계절이다 which comes after summer 여름 다음에 오는 즉, 가을은 여름 다음에 오는 계절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Fall is the season which comes after summer 종합문제 4번은 간접 의문문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미 연습문제에서 한 번 했었죠? 배웠던 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꼭 복습해야겠죠? 함께 문제 보죠 종합문제 4번 종합문제 4번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여라 1번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니?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How old are you?를 간접 의문문으로 고쳐서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면 되겠죠?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How old are you?를 How old you are?로 바꿔서 연결하면 되겠네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I don't know 다음에 간접 의문문 How old you are?를 써서 I don't know how old you are 나는 네가 몇 살인지 모른다 다음 2번 How old am I?를 간접 의문문으로 고쳐서 동사 think의 목적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일 때는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온다고 했죠? 문장을 만들어 보면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와야 하니까 How old? 다음에 Do you think? 그 다음에 주어 동사 I am 정리하면 How old do you think I am? 너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 되죠? 다음 3번 3. Where did he go yesterday? Please tell me Where did he go yesterday? 그는 어제 어디에 갔습니까? Please tell me 부디 저에게 말해 주세요 Where did he go yesterday?를 간접 의문문으로 고쳐서 tell의 직접 목적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Where did he go yesterday?는 시제가 과거니까 Go의 과거형 went를 써서 Where he went yesterday?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문장을 만들어 보면 Please tell me 다음에 Where he went yesterday? 정리하면 Please tell me where he went yesterday? 부디 저에게 그가 어제 어디에 갔는지를 말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다음 4번 4. What does he like? Do you know? What does he like?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Do you know? 너는 아니? What does he like?를 간접 의문문으로 고쳐서 know의 목적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Do you know? 다음에 What he likes? 즉 Do you know what he likes? 너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히로 3인칭 단수니까 like에 s를 붙여서 likes가 된 거죠 다음 5번 다음 5번 의문의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야겠죠? 문장을 만들어 보면 What 다음에 Do you think? 그 다음에 주어, 동사 The price of this book is 정리하면 What do you think the price of this book is? 너는 이 책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니? 6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알아둘 게 있는데요 값이 얼마입니까? 할 때 How is the price? 이렇게 하면 틀리고 What is the price?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6번 6. Why should we go there? Does he know? Why should we go there?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하니? Does he know? 그는 아니? Why should we go there?를 간접 의문문으로 고쳐서 동사 no에 목적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Does he know? 다음에 Why we should go there? 즉 Does he know why we should go there? 그는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하는지 아니? 이런 말이죠 다음 종합문제 5번은 주어진 영문을 해석하는 문제네요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종합문제 5번 다음 영문을 해석하여라 1번 먼저 문제 들어보죠 Number 5 1. The girl with whom he always plays tennis is Mary The girl with whom he always plays tennis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고 동사는 is 그리고 주격보로 Mary가 쓴 거죠 The girl 그 소녀는 The girl with whom he always plays tennis 그가 항상 함께 테니스를 치는 즉, 그가 항상 함께 테니스를 치는 그 소녀는 이런 말이죠 whom은 the girl을 선행사로 하고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With whom he always plays tennis 그가 항상 함께 테니스를 치는 소녀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걸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He's Mary Mary이다 정리하면 The girl with whom he always plays tennis is Mary 그가 항상 함께 테니스를 치는 그 소녀는 Mary이다 원래 이 문장은 The girl is Mary 그 소녀는 Mary이다 라는 문장과 He always plays tennis with her 그는 항상 그녀와 함께 테니스를 친다 이 문장에서 The girl과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허가 공통이니까 허 대신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써서 with whom으로 만든 후에 with whom을 문장 앞으로 빼서 the girl 뒤에 연결한 거죠 다음 2번 Allowed는 부사로 소리를 내어 큰 소리로 이런 뜻이고 Again and again은 반복해서 되풀이하여 이런 뜻이니까 I'll read every lesson aloud again and again 나는 모든과를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는다 이런 말이죠 다음 This is the way that I'm studying English The way that은 뭐뭐하는 방법 이런 말로 여기 that은 관계부사가 되겠네요 주의할 점은 The way how라고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This is the way 이것이 그 방법이다 That I am studying English Am studying이 현재 진행형이니까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즉 이것이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3번 3. I don't know what he bought at the department store Boat는 사다 이런 뜻의 동사 By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고 Department store는 백화점이란 뜻이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at he bought at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에서 그가 무엇을 샀는지 즉 나는 백화점에서 그가 무엇을 샀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죠 What I am은 동사 노후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되죠 다음 4번 4. Do you know the year when Columbus discovered America? Discover는 동사로 발견하다 이런 뜻이니까 Do you know the year? 너는 그 연도를 아니? When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즉 너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연도를 아니? 이런 말이죠 When은 너의 이열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 부사고 When Columbus discovered America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연도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이열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다음 5번 5. Tom is the boy whom everybody wants to play with Tom is the boy Tom은 그 소년이다 Whom everybody wants to play with 누구나 함께 놀고 싶어하는 즉 Tom은 누구나 함께 놀고 싶어하는 소년이다 이런 말이죠 Whom은 the boy를 선행사로 하고 전치사 위드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Whomia는 누구나 함께 놀고 싶어하는 소년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모의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관계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관한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죠 이젠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종합문제 6번 다음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 가장 강하게 발음해야 될 단어는 1번 Question Who let you do that? Let 목적어 동사원형 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시키다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Let 다음에 목적으로 You 다음에 동사원형 Do가 쓰였죠 그리고 Let은 Let, Let, Let 이렇게 원형과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모두 같은데 의문사 Who가 3인칭 단수인데도 Let가 아니라 그냥 Let으로 쓰였으니까 여기 Let은 과거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Who let you do that? 누가 너에게 그것을 하게 했니? Answer Mr. Kim let me do that 여기 Let도 과거시자죠 김 선생님이 저에게 그것을 하게 했습니다 질문에서 Who, 누가 하고 물어보았습니까? Who에 상응하는 Mr. Kim을 가장 강하게 발음하면 되겠네요 그럼 들어보세요 Question Who let you do that? Answer Mr. Kim let me do that 다음 2번 Question Did you go to the park yesterday or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는 그저께 이런 뜻이니까 Did you go to the park yesterday? 너는 어제 공원에 갔니? Or 아니면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 공원에 갔니? Or 와 the day before yesterday 사이에 Did you go to the park가 반복을 피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정리하면 너는 어제 공원에 갔니? 그저께 공원에 갔니? Answer I went to the park yesterday 나는 어제 공원에 갔어 Yesterday or the day before yesterday 질문에서 어제냐 아니면 그저께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대답에서는 어제 즉 yesterday를 가장 강하게 발음하면 되겠죠? 정답에 유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Question Did you go to the park yesterday or the day before yesterday? Answer I went to the park yesterday 다음 3번 Question Which is colder? Water or ice? Which 비교급 A or B 하면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뭐뭐합니까? 이런 말이죠? Which is colder? Water or ice? 물과 얼음 중 어느 것이 더 찹니까? Answer Ice is colder than water 얼음이 물보다 더 찹니다 질문에서 물이 더 차냐 아니면 얼음이 더 차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에서 얼음이 더 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이스를 가장 강하게 발음하면 되겠죠? 대화 들어보세요 Question Which is colder? Water or ice? Answer Ice is colder than water 다음 4번 Question When will you meet her? 너는 언제 그녀를 만날 거니? Answer I will meet her tomorrow 나는 내일 그녀를 만날 거야 자 질문에서 When 언제 하고 물었으니까 When에 상응하는 tomorrow 내일을 가장 강하게 발음하면 되겠죠? 자 문장 들어보세요 Question When will you meet her? Answer I will meet her tomorrow 마지막 5번 Question Where did he meet her? 그는 그녀를 어디서 만났니? Answer He met her at the station Station은 명사로 정거장, 역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녀를 정거장에서 만났어 질문에서 Where 어디서 하고 물어봤습니까? Where에 상응하는 At the station 정거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발음해야겠죠? 대화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지막 문제 마저 풀어보죠 종합문제 7번 다음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어 써라 1번 먼저 문제 들어보죠 Read는 동사로 읽다 이런 뜻인데 Read, read, read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죠? 이 문장에서는 주어 Tom이 3인칭 단수인데 동사에 S가 없으니까 과거형 read로 쓰인 거겠죠? Tom read a book Tom은 그 책을 읽었다 자, 부정문으로 바꾸라는 문제네요 Read는 일반 동사 read의 과거형이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형은 Did not 혹은 축약형 didn't 동사 원형을 쓰면 되니까 Tom didn't read the book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수 있겠죠? 뜻은 Tom은 그 책을 읽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2번 여기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으로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죠? Fine은 형용사로 날씨 등이 맑은, 좋은 이런 뜻이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Today를 Tomorrow로 바꿔 쓰라는 문제죠? Today를 Tomorrow로 바꾸면 현재형 동사 Is를 미래형으로 고쳐야겠죠? 미래형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되니까 Is를 Will be로 바꿀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다음 3번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 쓰라고 했으니까 진행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죠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형으로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이 있죠? 현재 진행형은 Am, are, is 플러스 ing형으로 뭐 뭐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과거 진행형은 Was 혹은 were 플러스 ing형으로 뭐 뭐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죠?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 쓰라고 했으니까 Am, are 혹은 is 플러스 ing형으로 바꾸면 되는데 She가 3인칭 단순히가 비동사는 is를 쓰고 뒤에 write의 ing형인 writing이 오면 되겠죠? 정리하면 She's writing a letter to her parents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4번 그들은 새 컴퓨터를 사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죠?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했네요 Wanted는 일반 동사 want의 과거형이죠? 일반 동사의 과거시지에 대한 의문문은 Did,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니까 Did they want to buy a new computer?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들은 새 컴퓨터를 사기를 원했니? 이런 말이겠네요 다음 5번 Did는 뭐 뭐 하다 이런 뜻의 동사 Do의 과거형이고 Homework는 숙제라는 뜻이니까 그는 그의 숙제를 했다 이런 말인데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꿔 쓰라고 했네요 이 문장에서 주의할 점은 Did가 조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 do의 과거형이라는 거죠? 일반 동사의 과거시지에 대한 의문문은 Did,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니까 Did he do his homework?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는 그의 숙제를 했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일반 동사의 과거시지에 대한 부정문은 Did not 혹은 축약형 Didn't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He didn't do his homework 이렇게 되고 그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2부 6장 종합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번 종합문제에 양이 좀 많았죠? 그래도 오늘 배운 거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2부 7장 연습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